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소형 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캠인 컴팩트 미인행 온장고입니다. 저렴이 소형 냉장고로 온장고로도 활용가능하고 디자인 귀여우며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4위는 마루나 민냉장고입니다. 가성비 좋은 소형 냉장고로 작동법 간단하고 원룸용으로 좋으며 디자인 매우 깔끔한 제품입니다. 3위는 쿠잉전자 레트로 미니 냉장고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소형 냉장고로 디자인 레트로틱하고 미니 AS 받을 수 있으며 탕비실에서 쓰기도 좋습니다. 2위는 TCL 소형 냉장고입니다. 올해 1월 출시 신제품으로 2년 무상 AS 제공 중이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1위는 LG 일반 냉장고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소형 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냉성과 AS 우수하고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